자, 뉴 IFRS 이번 시간에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처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금융상품과 관련된 회계기준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일단 우리 기존의 회계기준과 지금 바뀌는 신회계기준을 나눴을 때 기존의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기준서 번호는 IAC39호입니다 제목이 Financial Instrument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KFRS 기준으로는 1039호입니다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인데 이게 이제 신회계기준 이름으로는 우리 국제회계준 넘버로는 IFRS95입니다 제목이 또 Financial Instrument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KFRS 기준으로는 1109호,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기존의 그 금융상품의 회계기준서인 IAC39호가 굉장히 좀 어렵다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언급이 많았고요 자, 그래서 좀 덜 복잡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좀 덜 복잡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많이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왜냐하면 금융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그 상품 자체가 어렵죠 근데 그 어려운 거에 대해서 기준서 자체가 또 어렵게 기술하다 보니까 그걸 적용하는 그 담당자라든가 재무제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걸 계속 불만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협회에서는 이걸 반영해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바뀌는 분야가 바뀌는 분야가 한 세 가지 분야인데요 첫 번째가 그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특히 금융자산 쪽에 분류라든가 측정이 많이 바뀌고요 두 번째 또 더 많이 바뀌는 게 이 손상 방식입니다 손상 방식 또는 우리가 대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위험의 피해계와 관련된 부분도 변경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은 너무 좀 전문적이다 보니까 그건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것이고요 우리 이 강의 시간에는 분류와 측정하고 손상 방식에 대해서 이 회계기준이 바뀌면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재무제표를 이용함이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주의할 것이며 또 과거와 비교했을 때 비율 분석 등에 어떤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지를 같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이 새로운 기준서의 시행일은 2018년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조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IFRS 9호의 절차를 보시면 2015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마지막 적용 시점은 2018년도부터는 의무 적용인 거고요 2018년도 이전부터는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존의 회계기준과 회사에 했었던 금융자산 분류 방식하고 우리 신회계기준의 금융자산 분류 방식이 무엇이 다른지 큰 카테고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회계기준에서는 우리가 금융자산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여기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첫 번째가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라고 분류했고요 두 번째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대여금 및 수시채권이라고 했고 만기보유금융자산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금융자산을 4가지로 분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금융자산 쪽에서 주식 같은 경우는 지분법이라든가 이런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말 그대로 공정가치로 금융자산을 측정한 후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미실현손익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손익으로 인식하자는 항목이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고요 이거 영어로 줄여서는 FVPL이라고 합니다 Fair Value Through Profit Loss라고 해서 Profit Loss가 단기손익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 그대로 공정가치를 평가해서 평가손익을 단기손익에 넣자고 하는 것이 기존의 단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매도가능금융자산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치로 측정한 후에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죠 기타포괄손익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손익이라고 하면 포괄손익 안에는 단기손손익이라는 게 있고 기타포괄손익이라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기타포괄손익은 영어로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이렇게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을 넣는 그 아이템들을 FVOCI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FVPL 그러면 공정가치 변화분을 단기손익에 인식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FVOCI 그러면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에 기록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여금 및 수치재권하고 네 번째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평가하지 않고요 둘은 채권유이기 때문에 할증이나 할인 부분에 대한 상각을 하시면 되는데 상각을 우리가 영어로는 Amortized Cost라고 해서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여금 및 수치재권이나 만기 보유 금융자산 전부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해서 보고 했던 게 기존 회계 기준이라면 우리 신회계 기준은요 네 가지 분류를 세 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항목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하고 세 번째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기존의 대여금 및 수치재권과 만기 보유 금융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3번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매도가능 금융자산이라고 했었던 부분을 2번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일단 이름이 변경된 거예요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부터 기억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신회계 기준의 첫 번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공정가치 측정해서 공정가치 변동분을 단기손익 인식하는 FVPL 모형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마찬가지로 공정가치 측정을 하고 난 후에 변동 부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FVOPC의 모형을 따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각 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당연히 어모타이즈 코스 라고 해서 상각 후 원가로 보관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신회계 기준부터는 매도가능이라는 표현을 대신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부터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그 기존 회계 기준은 네 가지로 분류했었고 신회계 기준은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기준이 있겠죠 분류 기준 그럼 기존의 회계 기준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할 때 첫 번째가 보유 목적 특히 단기 매매나 이런 경우 단기 매매나 이런 건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단기 손익에 넣었었죠 두 번째 만기 보유가 되려면 어떤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된 공시 가격 존재 등이 있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로 구분을 했었다면 신회계 기준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요 첫 번째가 사업 모형이라고 해서 금융 상품의 보유 목적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두 번째 기준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징이라고 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또 나눠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보유 목적, 의도와 능력, 활성시장 여부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만 지금 신회계 기준은 명확하게 사업 모형 사업 모형은 보유 목적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요 두 번째 기준이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 계약상 현금 흐름의 특성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냐 그렇지 않을 목적이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모아서 같이 한번 표로 만든 거니까 이 표를 잘 보시죠 위에가 사업 모형이고 밑에가 계약상의 현금 흐름 특징인데요 사업 모형은 세 가지로 나눈다고 했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금융자산은 결국 계약이잖아요 그럼 계약상, 계약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현금 흐름 수치를 목적으로 한 보유 목적이냐 두 번째는 계약상 현금 흐름 말고 매도를 통해서 계약상의 어떤 돈을 받기도 하지만 매도할 목적도 있느냐 세 번째는 그 밖의 목적이 있느냐의 세 가지에 따라서 사업 모형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채권을 보유했다면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이자를 주죠 또 원금도 줍니다 원금하고 이자만 내가 가져가겠다고 목적을 했다면 사업 모형 1번에 해양이 되는 거죠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할 목적인 거예요 대신에 중도에 매각할 목적이 아니고 만기까지 갈 목적이니까 우리 구 기준, 과거 기준으로 따지면 채권을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계약상의 현금 흐름이니까 채권에서 이자나 원금을 받다가 만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매각을 하게 되면 또 매도와 관련된 손익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자나 원금도 취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목적을 가졌다면 사업 모형 두 번째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머지 목적이니까 그럼 계약상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어떤 단기 매매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게 세 번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건 사업 모형이고요 두 번째, 계약상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금과 이자를 주느냐랑 아니냐로 구분하는데요 그럼 결국 원금과 이자를 주는 거는 우리가 주식하고 채권 중에 주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채권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기준서 공식용으로는 채무증권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원금과 이자를 받지 않는다면 주로 아니오에 해당되는 거는 주식이겠죠 주식은 주로 우리가 지분 상품이다 그래서 지분 금융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채무증권이라고도 하고 채무상품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건 결국 채권이라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하면 그러면 중간에 매각하지 않을 목적이면서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이라면 그 두 가지가 엔드라면 그러면 삼각후 원가, AC 모형으로 분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 기준에 만기 보유 금융자산과 유사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사업 모형 2에 해당이 된다면 만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그럼 중간에 매각할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다면 그때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모형 또는 FVOCID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중간에 현금으로 목표를 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 주식이겠죠 그래서 주식은 무조건 단기손익, 공정가치 FVPL 모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FVPL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을 또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무런 선택이 없다면 이런 목적으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으면 사업 모형하고 계약상의 현금 흐름 특성 중에 계약상의 현금 흐름 특징에 의하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무조건 아니오에 해당이 되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서 FVPL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다면 나중에 또 분류를 인정을 해줍니다 채권을 샀다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주는 모형이 되니까 그러면 채권에 따라서 계약상 현금 흐름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삼각호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중간에 매각할 목적이면 기타포과소닉, 공정가치 모형이 되는 건데 아무리 채권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현금으로 아니라 그냥 트레이딩, 단기 매매 목적이라면 세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모형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과거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주관성이 있다면 이 신회계 기준은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금 보시는 플로우 차트는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기업이 어떠한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원칙대로 가는 것이고요 문제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수업시간에 선택권이라고 표현할 텐데 그럼 단기손익, 공정가치직정을 선택할 수 있거나 또는 기타포과소닉, 공정가치직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권이 있고 선택을 하였다면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플로우 차트는 또 무시하고 그 분류 체계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신회계 기준부터 먼저 잠깐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선택권은 예외 사항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회계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회계 불일치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나중에 위험의 피 회계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자산부채의 어떤 상세 기능와도 연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요 일단 회계 불일치라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가정한다면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회계 불일치를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최초부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 지정하면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회계 기준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채권이에요 채권이면 계약상 현금 흐름 특성이 원금과 지급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 요건이 충족이 돼요 계약상 현금 흐름을 수치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원가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그때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 항목으로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마음 놓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계 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회계 감사인에게 그걸 증명을 받아야 될 겁니다 이에 반해서 기존에도 있었어요 기존에도 회계 기준에서는 있었는데 그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회계 불일치 제거나 유의적 감소 요건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금융상품 집합을 금융상품 집합은 우리가 영어로는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전체를 공정가치 평가를 할 목적이라면 그것도 가능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사오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전체를 공정가치 평가를 하고 싶었다면 이것도 가능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복합금융상품은 나중에 다음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전환사체나 이런 거죠 전환사체나 이런 거는 채권과 전환권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재 파생 상품이라는 거 있었는데요 내재 파생 상품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를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목적 이런 것도 있었는데 좀 어려운 얘기고 어차피 기존 회계 기준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무시하시고 어쨌든 옛날에는 이랬었는데 지금 신회계 기준은 회계 불일치 제거 목적이라면 지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기타포괄손익인데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을 기존 회계 기준은 지분 상품이나 채무 상품 모두 다 가능했었어요 그 전에 했던 게 매도 가능 금융자산이니까 주식도 매도 가능 금융상품으로 자산으로 지정이 가능했고요 채권도 매도 가능 금융자산으로 지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선택권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뀐 기준은 좀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금융상품 일반 분류 원칙은 상각후 원가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가 아니라면 아까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되겠지만 무조건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가게 돼 있는데 채무 상품인 경우에는 그러면 이 일반 원칙에 따라서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되는 요건에만 해당이 돼야 이렇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가는 거지 선택권을 행사해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상품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가려면 아까 설명드린 그 플로우 차트의 논리를 다 충족을 시켰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주식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공정가치 평가해서 단기손익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할 수 있게끔 최초 시점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최초 시점에서는 다만 한 번 선택하면 이거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식인 경우에는 예외 사항도 있어요 단기 매매 목적이거나 또는 사업 결합 시에 취득자가 인식하는 조건부 대가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뒷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여러분들 앞부분에 단기 매매 목적인 경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들 이 얘기가 그래서 이걸 제가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이 가는 겁니다 잘 듣고 정리해 주세요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이면 채권이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죠 삼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그 다음에 단기손익 공정가치인데요 일단은 삼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항목이 되는지 점검하고 아니면 단기손익 쪽으로 가게 돼 있죠 일단 그런데 채권은 단기손익 공정가치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신에 회계의 불일치 제거라는 목적을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는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주식은 아니오에 해당이 되니까 무조건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돼요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갔어야 되는 겁니다만 주식인 경우에는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 선택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이라고 전부 되는 게 아니고 그 밖의 목적이니까 그 밖의 목적 중에 단기 매매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할 수가 없고요 주식인데 단기 매매가 아닌 경우라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죠 구분하는 룰 자체가 어려운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주식은 원칙적으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그쵸?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가게 돼 있는데 원한다면 단기 매매가 아닌 이상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선택권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최초 인식 시점에 처음에 그 주식을 사올 때 회계장부에 인식할 때 그때 선택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요 또 한 번 선택하면 뒤바꿀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이 선택권을 잘 선택하고 행사하는 것이 굉장히 회계적으로는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통정지를 좀 잘 하세요 채무상품 우리 채무상품은 삼각후 원가나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그 룰에 따라서 가되 단기손익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아무 말 없으면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가지만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선택이니까 기업이 의사표시가 없으면 회계 기준에서는 선택 안 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무리 선택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 매매 목적으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듣고 정리해 주세요 채권을 샀습니다 채권 채권이면은 채무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럼 원금과 이자 지급이 예에 해당이 되죠 예에 해당이 된 거예요 그럼 채권의 보유 목적이 만기까지 가져갈 거예요 만기까지 가는 동안은 중간에 매도와 관련된 목적이 아니니까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만 갖는 거죠 그러면 삼각후 원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다 하더라도 단기손익 공정가치 선택권을 행사한다면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뭘 증명해 줘요? 그렇죠? 회계 불일치 요건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채권인데 중간에 매각할 목적이에요 장기 보유 후에 매각할 목적이면 보유 기간 동안에 원금 이자와 같은 계약상 현금 흐름 수치도 목적을 하고 나중에 매각할 목적도 있으니까 원칙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 갑니다만 선택권이 단기손익 공정가치로 가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또 선택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채권은 만기까지 갈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만기까지 갈 목적이지만 단기손익 공정가치로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의 예외사항은 회계 불일치를 보여달라는 거죠 이해 되시겠죠? 이에 반해서 주식이다 그러면 안이외에 해당되니까 원칙은 어디로 갑니까? 단기손익 공정가치 FVPL 모형으로 가는데 만약에 기업이 최초 시점부터 선택을 하였다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FVOCR 모형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단기 매매 목적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단기는 안 되니까 주로 장기 보유 목적일 때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되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고유의 분류 이름도 바뀌었으니까 좀 자꾸 외워주세요 과거에는 4개로 분류했는데 지금은 3개로 분류합니다 또 매도관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모형이 앞으로 이슈인데요 채권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모형으로 갔을 때랑 주식이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모형으로 갔을 때는 그 회계 처리가 좀 다른데 그 부분은 다음 차시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